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요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보건교사들이 얼마나 맛이 가버렸는지 보고 가시죠. 실제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한국 남성만 유독 성욕이 강한 이유 라는 개뼉다구 같은 ppt를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음란물 성인지 감수성 부족 전통적인 가부장제 성인권 성평등 성교육의 부재 술을 권하는 사회와 무기나는 분위기 일제강점기 때 생긴 일본의 성문화 그리고 국가가 여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라는 개쌉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저런 미친 소리를 강의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보건교사이고 오늘은 어째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혹은 성교육이 저딴 내용만 나오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성시대 같은 레디컬 fm니즘 커뮤니티에는 현직 보건교사들을 위한 게시판이 존재하고 그 게시판에서 현직 보건교사라는 여자들은 아침부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중2병 한남 혈압 오르게 한다. 싸가지 없는 놈 말대꾸 할 때마다 대갈빡빡 치고 싶다. 한남 중딩나마 제기해라. 라는 말을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에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진짜 환멸난다 인류애가 사라진다 중의 한 남들. 쟤네가 나중에 성인되고 정상인인 척 연애하고 결혼할 거라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 여자애들이 불쌍해. 나 성평등 수업 ppt 준비하는데 남녀공학이라 남자 예시도 하나 넣어야 하거든. 근데 뭘 넣을까?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야 하고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 쌍기억치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남성의 집안일 육아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해. 이런 식으로 성인지감수성 개꿀팁을 공유하는 보건교사들. 디지털성 범죄의 피해자는 왜 여성일까? 디지털성 범죄의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유포자는 왜 대부분 남성일까? 이성이 모텔에 쉬러 가자 해서 따라가는 건 안목적 성관계에 동의한 게 아니다. 라는 교육을 하는 우리 보건교사들. 여러분은 보건교사들에게 과연 저런 교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학생들에게 한남이라고 말하고 소름이 끼친다는 우리 보건교사들이 과연 올바른 교사들일까요? 한 학생은 성매매 예방 교육을 보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3번 문제 정답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 아닌가요? 그러자 보건교사는 5가 정답 맞다고 말을 하죠. 저 3번 문제는 남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라는 문제였고 남성 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안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보건교사들의 정답이라는 거죠. 남자는 충동적이고 남자가 관계를 끝내고 나서 여자를 향해 정복했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교육을 하는 교사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딸이 저런 교육받길 바라시나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썩어문들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할 강사들과 교사는 FM리즘에 빠져서 학생을 향해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은연 중에 남성들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니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빌빌 기어다녀야 한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얻을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남 중딩 재기에 라는 말을 하는 교사가 대한민국에 저렇게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보건교사가 있기나 한 걸까요? 성교육에서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도 보건교사들을 일단 FM리스트로 낙인 찍어놓고 FM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보건교사들이 중딩한 남재기에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